선이 있어 그리고 악이 있고 악은 나를 자극해 나의 쾌락과 쾌감을 가져다줘 매력적이야 그게 더럽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왕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악이 그리고 죄가 더럽고 역겹고 하고 싶지 않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악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선과 오름은 내 자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린 사랑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 사랑의 순전함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악가가 놓여있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걸 제하시진 않으십니다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난 오늘 주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선택지가 매력적일수록 더 치열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순전하게 빛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과 어둠 그리고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선택지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내 앞에서 제하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선택지들을 지나 하나님께 나온 동안 우리의 모습은 좀 너덜덜덜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순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주님 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갈림길 앞에서 선택한 나의 선택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수많은 선택지들을 선택해왔었던 그 걸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Chill out